야, 평지를 얼마 했어? 엄마 카드를 볼래 삼대. 아, 어디 이 도랏? 걸리면 뒤진 거 아니야? 아이씨, 따면 치료 안 하겠지. 아이씨. 야! 치친다. 내 베어라인이야. 도랏네. 야, 따면 2천만 원이야. 야, 뭐 하냐, 올인 안 하고. 너 같으면 안 할 텐데. 뭐라고 했냐? 짐 말아먹지 말고. 도박하지 말라고. 뭐라는 거야? 아이씨! 진짜 이... 왜왜왜왜? 아... 뺏어. 나 어디 봐봐. 다 털린 거야? 아, 엄마한테 뭐라 말하냐. 야, 너 때문에 다 잃었잖아. 너 뭔데 운수질이야? 어? 뒤질래? 지금 나 치면 아까 잃은 거에 깽깎아 지나갈 텐데. 괜찮겠어? 콜찐병이냐? 죽고 싶어? 걱정해져도 그럼. 진짜 이... 너 뭔데? 나? 난 차세형인데. 아, 쌍으로 겁나 어지럽이네. 어지럽이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?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본 돈 순식간에 날려먹은 거잖아. 여기서 일할 시간에 부모님한테 가서 싹싹 비는 게 낫지 않을까? 아이씨. 오늘 진짜! 이 누나가 태권도 4단이거든? 아이씨. 아! 잘못했어? 안 했어? 아, 알았어. 알았다고. 알았다고?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가봐. 조심 좀 하라니까. 응. 어... 아이씨. 아이씨. 내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